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한영은 엑셀 연초에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3년이고요 액면 금액 10만원이래요 또 그 숫자네 보시면 풀어보시면 3년짜리고요 액면 금액 10만원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만원 이렇게 나오고 보장 수익률이 12%고요 상환할증률이 106.749%래요 그럼 우리 보장 수익률로 해보면 10만원 곱하기 12% 빼기 10% 해서 매년 2천원씩 더 주는데 이때 2년 후에 미래가치니까 1.12 더하기 2천원 곱하기 얘는 1.12 얘는 제곱이고요 마지막에 지급한 애는 그냥 2천원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남아요? 6, 7, 4, 9가 나옵니다 상환할증금 구하는 건 무조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니까 상환할증률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원 곱하기 106.749% 빼기 1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시장 수익률은 13%래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근데 발행가가 얼마?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인 10만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현금 흐름을 쭉 땡겨와서 전환사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환사체 이거 현재가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말로 해도 되겠죠 10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13% 연금형가계수 더하기 10만 6천 749원 곱하기 3 이자율 13% 현가계수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 7, 5, 9, 4 나오죠 그럼 나는 9, 7, 5, 9, 4 줘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10만원 달라고 하고 2, 4, 0, 6은 뭐 주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 주는 거라고요 역산에서 구하니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놓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은 다 구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전환권 대가 2, 4, 0, 6은 그냥 가는 거고 전환사체 9, 7, 5, 9, 4는 삼각대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얼마까지 삼각대에서 올라가요? 10만원 더하기 6, 7, 4, 9 한 금액까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만개 지급하는 금액이 액면금액과 상원할증금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체 기간 중에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X1년 초에 발행일날 회계처리를 해보면 우리 순액법으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얼마 들어옵니까? 발행금액인 10만원 들어오고요 전환사체로 계산되는 금액은 현재 가치인 얼마? 9, 7, 5, 9, 4 전환권 대가는 얼마? 2, 4, 0, 6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X1년 초에 회계처리는 이렇게 되고 굳이 BS를 한번 그려보자면 황금은 안 할게요 전환사체 9, 7, 5, 9, 4 전환권 대가 2, 4, 0, 6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계속 좀 가볼게요 X1년 말에 회계처는 어떻게 됩니까? X1년 말에 회계처 뻔하죠 전환사체를 기준으로 한 이자 비용만 나오는 거니까 이자 비용 계산하면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우리 어떻게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때린다고 했었죠?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자 비용이 1, 2, 6, 8, 7 나옵니다 여기 1, 2 6, 8, 7이요 근데 현금으로 얼마 나가요? 현금으로 액면이자 매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만 원이니까 현금 만 원 나가겠죠 대차를 맞추면 전환사체로 계산할 금액이 2, 6, 8, 7 나옵니다 BS 한번 그려볼게요 X1년 말에 BS를 그려보시면 전환권 대가는 여전히 변동 없이 2, 4, 0, 6이구요 전환사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쪽에다 구해볼까요? 이쪽에다가 기초 장부금액이 9, 7, 5, 9, 4니까 곱하기 1.13 빼기 만 원 해도 나오구요 어떻게 해도 나와요? 만 원 나누기 1.13 더하기 요거 다 더한 금액이니까 11만 6,749원 나누기 1.13에 제곱해도 나오죠 그쵸? 계산하면 기말에 전환사체 장부금액이 1, 0, 0, 2, 8일 나옵니다 어? 어떻게 아직 사체 기준인데 액면 금액을 초과하지 장부금액이? 아 당연하지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냉면 금액이 아니라 상원할증금을 더한 금액인데요 그쵸?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사례연습 2번에 물음 1, 2 다 해본 것 같아요 1, 2 다 해봤고 문제에서 또 물어본 게 뭐냐면 만기 지급액을 물어봤어요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쪽에서 볼까요? 만기까지 전환이 안됐을 때 만기 지급액을 물어봤는데 만기 회계처리 뻔하죠 현금이 나가는데 얼마 나가? 만기의 이자 비용까지 회계처리했으면 얘랑 얘만 남은 금액이니까 액면 금액이랑 상원할증금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전환사체 똑같은 금액인 10, 6, 7, 4, 9 없애면 되고 틀리면 안되죠 모두 해줘야 돼 그치 얘만 없어질 게 아니라 전환권 대가도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야 너 이제 전환 못해 사라져야 되니까 전환권 대가 2, 4, 0, 6 없어지면서 전환권 대가 소멸이익으로 교재 보시면 전환권 대가 소멸이익으로 2, 4, 0, 6 잡아주면 됩니다 다만 요거 뭐예요? 자본 항목이라고 자본금 자본이냐금 자본조정중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물음 3번까지 풀어봤고요 물음 4번 보시면 뭐래요? 100% 전환했을 때 회계처리를 물어봤죠 그렇죠? 100% 전환했을 때 회계처리 그럼 X1년 말에 100% 전환 됐대요 X1년 말에 장부금액이 요건데 100% 전환 됐대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럼 X1년 말 100% 전환 시 회계처리를 보면 전환 사체가 없어질 겁니다 얼마로? 100, 281로 그리고 전환권 대가가 없어질 거예요 2, 4, 0, 6만큼요 그렇죠? 100% 전환했으면 재무제표에 있던 숫자들이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본금이 생기는데 자본금은 얼마? 문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양가로 2번 보시면 177페이지에 발행가액은 10만원이고 사채액면 금액 만원당 한 주를 준대요 그럼 나 지금 사채액면 금액 얼마예요? 10만원인데 요거 만원당 한 주를 준대요 그럼 10주 주는 건데 보통 주에 한 주 액면 금액이 얼마래요? 5천원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10주 주는데 한 주 액면 금액이 5천원이니까 총 5만원이 자본금으로 계산되겠네요 할 수 있겠지 은근히 자본금 못 구하는 분 많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대차를 맞추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재될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재될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5, 2, 6, 2, 6, 8, 7 나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자본증가액은 얼마예요? 이만큼이 전환증가액인데 어차피 반대쪽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본증가액은 그 시점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을 자본증가액으로 본다 여기까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물음 5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음 5번 보시면 40%가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간단해요 정리 좀 보시면 자 이번엔 50% 100%가 아니라 40%가 전환됐대요 그럼 40% 전환시 자본증가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 부분이 전환되더라도 100%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 비율을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본증가액은 그 시점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인데 100% 전환했을 때는 100281이니까 40% 전환됐을 때는 곱하기 40% 하는 금액이 자본증가액이겠죠 계산하면 40% 전환했을 때 자본증가액은 40111 나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로 40% 전환됐을 때 주발초 증가액 묻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돼요? 52687인데 여기다 40%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40% 때리면 이거 얼마 나와요? 21075요 21075 나오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봤고요 5-3번이랑 4번 보면 이자 비용 물어보고 또 40% 전환시 상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5-5번부터 해보죠 그럼 요 경우에 만기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전환사채로 전환돼서 사채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돈 안 갚아도 된다고요 근데 40%만 전환됐으니까 60%는 아직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기 원래 아무것도 전환이 안 됐을 때 갚아야 되는 돈은 액면 금액 10만원 상환할 증금 6749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40%가 전환됐으니까 1-40% 한 60%가 아직 남아있겠죠? 60% 곱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 이 경우 X2년도의 이자 비용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이 현금 흐름이 전환된 비율만큼 똑같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환 안 됐을 때 이자 비용에다가 미 전환 비율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기초의 장부 금액이 100281인데 여기다 이자율 13% 때리면 이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아무것도 전환 안 됐을 때 근데 X2년 초 X1년말에 40% 전환 됐으니까 여기다가 1-40% 해주면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따라오시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 해볼까요? 이거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X2년도에 회계 처리도 해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7822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면 7822 나오는데 X2년말에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일단 이자 비용 얼마? 이자 비용 7822 나가겠죠 현금 얼마 나가요? 현금 지금 원래 액면 금액 만원씩 줘야 되는데 40%가 전환됐기 때문에 60%에 해당하는 액면 이자만 줘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 6,000원이요 만원에 60% 하니까 나머지 1, 8, 2, 2는 뭐 하면 돼요? 그게 전환사체 장부 금액이겠죠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1, 2ïci 2, 3 2, 3